민아 아빠!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실패해야죠. 여기서 뺏기면 안 됩니다. 볼 살렸어요, 볼 살았어요. 이형택, 그렇죠. 기퍼에게. 이형택 선수 지금 너무 좋아졌는데요? 좋죠. 스피드도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자극을 받았어요. 이형택 선수로. 형택이 좋아! 나이스, 민아 아빠! 좋아! 형택은 좋아요, 잘 넘겼어요. 한 번에 가야죠, 한 번에 가야죠!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백! 백! 한 번에 가야죠, 한 번에 가야죠! 슬러집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아, 짧아. 오케이, 백, 백! 다음 대, 다음 대! 오른쪽, 오른쪽! 지금은 인사이드에 조금 잘 맞지 못한 게. 지금 수비수가 없어요, 반대쪽. 김창희 간쪽.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골쪽 나가야 돼요. 1대1 대결, 오른쪽으로 연결. 공간이 열립니다, 최진환. 가운데로. 좋아요. 1대1 수비. 허민호 수비 좋아요. 그렇죠, 허민호가 잘 따라 붙습니다. 좋아요. 8원씩 서 있어야 돼요. 최순기 선수 따라갑니다, 최순기. 허민호 수비. 뒤로. 됐어요. 짧게 해주고. 그렇죠, 걷어내고 있는 이형택. 이형택 선수. 끝까지 집중해야죠. 위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야죠. 위험합니다. 오른쪽으로. 걷어내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원칙. 오른쪽으로. 걷어내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원칙. 어머, 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김준현 선수가 볼 클리어링이 깔끔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우와.